축하합니다. 임신이 맞습니다. 네, 임신 초기니까 당분간 몸조심하셔야 합니다. 술이나 담배는 안 되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. 그리고 남편분도 산모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. 뱃속 아기에게 안 좋거든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. 정기적으로 뱃속 아기의 건강을 확인해야 하거든요.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. 갈 때 산모 수첩도 받아가세요. 아, 정말요? 네, 뭘 조심해야 하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